예 오늘 영상은 요 최근에 수리한 미니굴삭기가 5m 짜리 철제 빔을 들 수 있을까 무게는 얼마 안나갈 것 같습니다. 한 300kg 나갈려나? 근데 사람이 못들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굴삭기를 또 쓰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미니굴삭기가 이걸 들 수 있는지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그치 시켜놓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